하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또 분명히 알도록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우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먼저 읽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우서 1장 16절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멘 참 저희들이 올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작년처럼 모일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들이 오히려 지금 모이는 것도 앞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염려로 자꾸만 바뀌어가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오늘 발표에는 드디어 코로나 확진자 신규 확진자의 수가 또 천 명이 넘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여러 가지 수위 조절을 상량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교회의 집회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직장에서도 주일날 교회에 다녀왔다는 것이 아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도 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할 만큼 한번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이제 미국을 보니까 참 한편으로는 부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 벌써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매일 2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30만이 넘었다고 나옵니다 보도가 30만이 넘었고 확진자의 수는 하루에 20만이 넘게 나오고 1,600만 명이 지금 확진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숫자가 있고 어쩌면은 통제불렁과도 같은 그런 아주 절박한 물론 이제 빨리 이제 백신을 맞춘다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에서 또 미국은 연방제잖아요 각 주가 주 나름대로 이미 있어요 어떤 주는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어떤 주는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데 제가 들었던 한 주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만은 제재를 예외로 두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모임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많은 숫자가 모여도 상관이 없고 교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라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고 제재하는 것은 위헌사항이다 그래서 여러분 11월 26일입니까 대법원, 연방대법원 판결로서 미국은 교회의 집회를 어떤 식으로든지 제 안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을 했어요 그 어떤 것들도 위헌이 되란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동일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간주를 하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다 이해를 못하고 있고 해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확진자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또한 받아들인다는 것이 대단한 나라다 하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시 반에 일어났어요 한시 반에 깼어요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삼위일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끙끙거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또 말씀을 나눌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 아내가 지혜를 주더라고요 여려운 것 좀 설교 노터를 주면 좋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장 했습니다 다 갖고 계셨나요? 다 갖고 계시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도 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설교 노터가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다 준비를 해놓고 갔습니다만 물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네요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결국은 보면 이런 삼위일체 교리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독론에 대한 논쟁 그것 때문에 참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다가 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또 배제되기도 하고 그런 사실은 이 이단들 때문에 성경적 교리를 세워갔던 거죠 그래서 이단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거의 도움은 없습니다만은 몇 안 되는 유익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교리를 든든히 세우는 데에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적어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신앙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공의에는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니케아 공의에 니케아 공의에 325년에 이 뒤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에와 신조 두 번째로는 오늘 공부하게 될 451년에 있게 되어진 칼게톤 공의에 칼게톤은 지금은 터키의 한 지명이름입니다 지역인데요 칼게톤 공의에를 신조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가장 삼위일체 특별히 기독론에 대한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주 일날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렸을까 염려해서 좀 더 풀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사실 4세기에 가장 무서웠던 이단 가장 위협적이었던 이단은 아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아리안이점이라고 합니다 아리안주의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아리우스를 추종했는데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그 주장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인데 호모이우시오스라는 말이에요 호모이우시오스라는 말을 주장합니다 호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유사하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비슷하다 시밀러한 거다 유사하다는 말이에요 왜 유사한 주장을 했느냐 성경을 보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다 이단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골로세스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그랬고 또 우리가 요한 모검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의 독생자라 The only begotten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썼는데 모노게네스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독생자라는 말은 좀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독생자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 하면 그냥 여러 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아버지께로 나왔다는 말 아버지께로 나온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The only라는 말 그것을 붙여서 모노게네스라는 단 하나 유일하게 유일하게 아버지께로서 나온 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께로 나온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곧 아버지와 동질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 이걸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잘못되면 바로 아리우스가 어떻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주장하기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비가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시작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골로세스 1장 15절에 먼저 나신 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자를 만드셨고 그 성자가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성자가 세상보다는 월등하고 우울하고 먼저 나신 이기는 하지만 시작이 있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과 유사하다 호모이 우시서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이 단어로 규정을 한 거죠 호모이 우시서가 아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에센스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다 원 에센스라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이가 아니라 호모 호모 우시서라는 말입니다 니키아의 신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가 호모이라고 주장한 것은 유사를 주장한 것은 그 앞에 그 이전에 이 아리우스 이전에 627년에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양태론을 주장을 했는데 그 양태로는 태양과 태양광선과 관련해서 비유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을 한 거예요 태양광선은 본질적으로는 태양과 같다 그런데 태양광선이 곧 태양은 아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같은데 태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같다 동일 본질이라 사벨리우스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호모 우시우서라는 말인데 그 동일 본질을 강조하는 중심에는 뭔가 하면 실은 동일 본질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태양광선처럼 하나님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사벨리우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는 이 사벨리우스와 같은 이런 주장에 대항해서 교회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여야 될 그러한 용어다 하고 채택한 용어는 호모 우시우서라는 말이에요 호모 우시우서 동일,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하나님과 거의 유사하다 왜? 동일 본질이 다르다고 여기 주장을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단어를 안 쓰고 호모 우시우서라는 단어를 써서 3세기에는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로 호모 우시우서를 썼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교묘하게 그러니까 4단의 특징이에요 2단의 특징이에요 이 바라 교회가 호모 우시우서를 썼다 유사 본질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사라는 말은 같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비슷하다는 말이거든요 아리우스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수는 다르다 호모 우시우서다 이렇게 4세기에 와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리키아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어지고 결론을 내린 것은 다시 예전의 단어를 그들이 거부했던 그 단어를 채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런 주장을 하는 일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질이다 호모가 아니라 호모 우시우서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리키아 종교 공유에서 내린 최종적인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결론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 2단에 맞서서 교회는 유사 본질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얘기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리키아 종교회의 때는 반대로 호모 호모 우시우서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리키아 종교회의 때에 나타나게 된 선언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태어났었지만 지염받지는 않았었다 예수님은 비같은 듯 태어났지만 태어났다는 것이 어떤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태어났지만은 기조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염받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보다 뭔가가 부족하고 열등한 그런 분이 아니시다 결국은 동일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표현이다 성경에 더욱더 충실한 표현이고 그것이 교회가 채용을 한 그러한 표현이다 그게 리키아 신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론에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긴 4세기에서 내려졌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451년이니까 5세기죠 5세기에 칼게톤 공의에서 내렸던 세 가지 신조 가운데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선언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원투서리로 제가 해놨죠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또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세기가 되니까 어떤 또 이단이 등장을 하는 거 하면은 단성론을 주장하는 이단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은 들어본 분도 있을 거고 듣도록 생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 처음 듣는 거 많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가장 문장으로 된 그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위격이나 인격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워서 같이 사용을 혼용합니다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하는데 위격이나 인격에 있어서는 셋이다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이제 자꾸만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야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두 이단을 오늘 정반대되는 이단이에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티케스야 유티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한 것인데 이것은 모노포자이트라고 하는 말인데 모노라는 말은 포자이트라는 말은 본성 영어로 말하면 네이처리라는 말인데 본성이라는 말이고 모노라는 말은 모노는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 네이처리라는 말이에요 하나의 본성이다 누가? 성자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무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냐 그 당시에 교회가 인정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은 삼위일체에서 예수님으로 또 들어와서 기독론으로 들어와 보면은 예수님은 한 인격에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원 펄선인데 투 네이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 본성이 뭐냐 두 본성인 우린 잘 압니다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뭐라고? 인성입니다 한 위격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절대로 이해는 못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독 예수님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는 정통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인격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두 본성이 뭐냐 디바인 네이처 신성과 휴먼 네이처 인성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입니다 그런데 단성론은 뭔가 하면 두 본성이 아니라 하나의 본성이다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하나의 본성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들이 설명하고 주장하는 바는 뭔가 하면 티아 안토로픽이라 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티아라는 말은 그들이 만든 용어예요 티아라는 말은 데오스라는 말이고 우리가 신학을 영어로 표현할 때 디올로지라고 해요 디올로지 티아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티아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안토로폴로지 안토로픽이라는 말은 인류왕 내지는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필라델피아 그래요 필라델피아라고 할 때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토로포스 안토로포스 또는 안토로포스라는 말은 이것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인류 맨카인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디아 안토로픽이라는 말은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이 단어는 만들어진 단어니까 신인적이라는 말이에요 신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됐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있는데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성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두 본성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로 된 하나로 결합된 하나로 혼합된 하나로 변화된 신인적 본성만이 존재한다 이것이 단성론입니다 원 레이처리라는 거예요 단성론 이해가 되시죠? 더 쉽게는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정말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합니다 더 쉽게는 제가 어떻게 설명해라 하면 저는 못하겠어요 단성론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의 성질이다 그러면 단성론은 그 부분은 그럴 듯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어떠한 함정이 숨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적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는 개념입니다 인간보다는 우울하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열등하다는 거예요 일종의 신격화된 인간 내지는 또는 인간화된 신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아주 혼합되고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된 인성과 신성의 관계가 아주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혼합된다는 말은 우리가 믹스된다는 믹스 투게더 함께 섞여 버리는 것이고 변화된다는 말은 변질의 의미가 있습니다 컴퓨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칼케톤 회의의 두 번째 네 개의 노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는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단성론에 대한 그들의 논의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두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단성론이고 두 번째로는 정반대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 두 본성 맞다 예수님은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으나 그 인성과 신성에 걸맞게 예수님도 두 인격이 있어야 된다 그게 제가 처음 얘기했죠 한 인격 한 위격 one person to nature이라고 그랬죠 두 본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일제 교리 속에 있는 기독론인데 여기에서 기독론을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은 단성론은 한 인격의 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주장은 두 본성의 두 인격이라는 거예요 두 본성의 인성과 신성의 두 인격 두 person이에요 그게 누가 주장했느냐 네스트리우스라는 사람 네스트리우스파 들어보셨나요 네스트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단 기독교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기독교 단어로 들리는 게 그게 뭔가 하면 경교라고 해요 경교 경교 그 이때인지에 칼게턴 종교회의 때 최종적으로 이단으로 그렇게 정제받고 규정되고는 쫓겨나와서 이들이 그들끼리 모임을 갖고 확산해서 쫙 동쪽으로 와서 결국은 중국에 오고 결국은 몽골에까지 가고 사실은 그 중국에 갇혔던 시기가 당나라 시대예요 당나라 그래서 당나라에는 경교가 꽤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나라와 교제를 나누었던 우리나라는 그때의 신라가 당나라와 교통을 했기 때문에 신라의 문물들 가운데 뜻하지 않게 기독교를 상징하는 어떤 십자가나 천사의 모형들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게 그렇게 온 것이냐 단정은 할 수 없지만 거의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당나라의 경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갔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이 네스터리우스 네스터리우스 기독 그리스도는 두 인격 속에 두 번성이 있다라고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분리한다 또는 분할한다라는 의미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그것이 들어있으나 두 번성이 들어있으나 그것을 어떤 때에는 인성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에는 신성으로 나타나지만은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단지 구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하고 구분한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거나 또는 분할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의 그리스도는 네 개의 노 가운데 넷째째 넷째는 보면은 노 디비전 나누지도 않고 노 세퍼레이션 세퍼레이션은 분리거든요 분리 나누지도 않고 분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칼게톤 종교회의 때에 최종적으로 교회가 결정을 한 이 두 가지가 그 당대에 두 이단 두 이단 하나는 하나는 단성론을 주장하는 이단과 하나는 네스트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그 주장 양성론이죠 양성론 그 주장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교회가 그 둘 다 아니다 그것은 이단이다 하고 규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동론을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된 그 신조가 바로 이 칼게톤 신조입니다 그 배경은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칼게톤 공유에서 첫 번째로 이해가 될 겁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100%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 이것이 칼게톤 신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 확인된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못한 누구가 아닌가 무엇이 아닌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또 우리 인간과는 또 다른 무엇이 아닌가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 인간이시면서 100% 예수님은 베라 호모라 그랬습니다 참 인간이면서 베라 데우스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이게 칼게톤 정교회의에서 내렸던 첫 번째로 중요한 선언입니다 니키아에서는 태어나지만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었다면 칼게톤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사안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하나의 어떤 한계를 규정하는 사각이라고 하면 되겠는데요 네 개의 네거티브 네 개의 노를 가지고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는 그러니까 이 규정이 너무나도 탁월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뒤에 계속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논란의 논란거리가 안 되는 것은 이미 칼게톤 규정에서 신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나갈 필요도 없고 더 붙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네 개의 중요한 표현 두 개는 단성론자 두 개는 네스토리우스파에 대하여서 만들어진 그것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불할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냥 이 말을 그냥 읽고 나서는 잘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게 무슨 뜻인가 하겠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 문장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물론 뭐 더 설명이 필요하지요 많은 설명이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칼게턴 신조에 나오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각 본성은 그 자신의 속성들을 유지한다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 단 다른 점은 그분은 죄는 없으신다 왜 우리처럼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강점과 한계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볼 때에는 또한 신성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19세기에 나타나서 생기게 된 이당 가운데 하나는 겸허설을 주장하는 이당이 있어요 빌리포스 2장 7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자기를 비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철두철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성을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신성으로는 동일한 그 자신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내 성령님에 대해서는 말씀도 못 드렸어요 가장 2000년 동안 논란의 중점에는 기독론이 들어있거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최종적으로 된 것이 니케아 공의에서 나타난 신조와 또한 바로 이 칼개톤 공의에서 만들어진 이 신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임을 내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시고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 그분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가 아니라 과연 역사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저는 한시 반에 일 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목사님 도움이 됩니다 유익합니다 하면은 제가 더 일찍 일어날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깨달음을 갖고 그렇게 주님을 성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너무나도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어찌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수용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